지성일 우리 산은산이요 이나연 신곡이에요 이제 지금 내는 것 지금 한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산은산이요 산 parasites 하나순, 문술 내 기카 해 buscar folks kinda 그럴 때 욕심 밖고 나의 힘들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아름다운 상이오 푸른 물이오다 내 모든 걸 내려놓니 내 몸을 평안해서 왜 오른나 왜 오른나 아름다운 상이오다 알아풀이네 붓시붓시 유람이나 아세 여보의 친구 잘 지내신가 부모님 안녕하시고 세월 앞에 장사없는 흰머리만 두석인데 희생무산 태어오지만 남 무엇이 무엇인고 가져갈게 뭐 있던가 어릴수록 변 아닌걸 희생무산 태어오 희생무산 태어오 나랑 따라서 희생무산 희생무산 유 람나 하늘 루 라이나세 루 라이나세 루 라이나세 루 라이나세 루 라이나세 루 라이나세 내가 연습도 한 번 안했어 지금 저같은 처음 그 번가 지금 처음 연습 한 번도 안했어 금방 솜만지야 아프만 보고 열심히 아프만 보고 참을 하늘마저 울고 있네 루 라이나세 널 놓고 여ıl카 루 라이나세 하고싶 rows 소설 나만의 행복도 지난 날이 줄기줄기 빗물 때 내가 숨을 적시네 바람사람 바람 빗물이던가 눈복 같은 내 바람 나물하게 씻어가네 하염없이 매일을 잊어라 고소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반장님 하늘맞춰 울고 있네 너를 멀리 보내놓고 어서오세요. 여느님 같은 이별 앞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있는 지난 것 지난 날이 줄기줄기 빗물 때 내가 숨을 적시네 바람사람 바람사람 악보불리아 가사불리아 처음 부르는 노래들은 역시 힘들어 나중에 이제 가사를 외워놔야지만 악보를 또 외워야지 이제 이게 되지 자꾸 부르고 그리고 이제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정태 가수님 노래 한 곡 하고 가세요 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뒤 위에 우는 바람도 이제는 차가워 잊혀진 향기인가 애달뿐 내 청춘아 가슴은 뜨거운데 가슴은 뜨거운데 무거운 나이텔 오늘도 오늘도 로망가네 오로지 강돌처럼 지난 세월이 속삼동한 우울한 떨어진 혼내미에 쌓인 건지도 이제는 저녁 늙어가던 노래인가 서툴러운데 저처럼 가슴은 두꺼운데 가슴은 두꺼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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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는 오늘도 늘어 안가네 에 에 에 그리고 호배꽃사람 아, 아니 저도 주세요 사람 작품 먼저 주세요 호배꽃사람 한번 다르켜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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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구나 시그릇 꽃내기의 부는 바람도 이제는 차가워 잊혀진 향기인가 내 젊은데 좋지 않아 가슴은 뜨거운데 가슴은 뜨거운데 무거운 나이 때는 오늘도 늘어만 가래 어르신 강물처럼 지난 세월이 약속도 바꾸라 떨어진 꽃내기에 쌓인 먼지도 이제는 차가워 그러다 노래인가 더러운데 청소라 가슴은 뜨거운데 가슴은 뜨거운데 가슴은 뜨거운데 무거운 나이 때는 오늘도 늘어만 가래 가슴은 뜨거운데 가슴은 뜨거운데 무거운 나이 때는 오늘도 늘어만 가래 가슴은 뜨거운데 가슴은 뜨거운데 가슴은 뜨거운데 가슴은 뜨거운데 가슴은 뜨거운데 내 기가에 머무른구나 요시마고 하루하루 일세 사겟에 왔든고 아름다운 상이여 무릎뿌리로다 내 모든 걸 내려놓으니 내 맘이 평화니까 왜 모르나 왜 모르나 아름다운 상이여 무릎뿌리로다 아름다운 상이여 여보의 친구 잘 지내신가 부모님은 안녕하시고 세월 앞에 자산없이 뒷머리만 웃어리세 이 태국가 태국지만 남은 것이 무엇인고 가져갈 게 뭐 있는가 어릴수도 평화인 것을 왜 몰랐을까 저 다른 새끼들처럼 유랑이나 안 안 안 안 돼 하렁 나가서 유랑이라 하하세 유라기라 하하세 마지막이 제대로 됐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크림프 가맥행사에서 찾아오신 분들 주말 저녁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앞줄과 뒷줄 15동이 함께하는 저희 크림프 가맥행사장입니다. 내일은 날씨가 오늘부터 더 화창하다고 합니다. 내일은 무엇일이 생길까 크게 기대하시고 더욱더 좋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사과나무 허리스푼바 공연단의 공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